4 5 5 5 5 5 5 4 40도 각변 진짜 지금 이거는 지금 사실 5 5 와 내려가네 그리고 지금 이거는 hsc 기능이라고 내리막에서 발 떼시면은 5키로 이하에서 그대로 그냥 계속 내려갈 수 있는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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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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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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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5 6 6 6 6 6 6 7 7 9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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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6 7 6 6 6 6 7 7 7 8 8 9 9 8 9 9 9 9 9 9 10